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앞날도 20년 3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게 되면 한국의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앞날 오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 의견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이 전현희 의원 김건희는 살인자다 소리치자 아수라쟁이 된 청문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통영 출신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고함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 이렇게 다부지게 고함을 치더군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당선됐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다루지만 4월 10일 총선에 전현희 의원이 당선된 소위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표가 더해졌는지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는 굳이 그 자료를 이제 뭐 다루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불편하신 분들은 전현희라고 이런 저 방송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청문회를 열었는데 청문회가 여러분들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건익위원회 국장 a씨 사망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을 이제 공방으로 이렇게 흘러갔고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건익위원회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 수정을 듣기에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퇴질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건익위원회 국장을 죽인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도 욕은 안 하니까 뭐 다행이 되도록 욕은 안 나왔으니까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뭐 욕설이 나올 줄 아슬아슬했는데 어쨌든 뭐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죠 물론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은 것은 잘못한 거지만 51살 정도 되는 남자가 스스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왜 죽었는지 예의를 못하겠는데 개죽음인데 대한민국에서 왜 죽습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도 다 뻔뻔하게 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심장이 약해 가지고 권익위원회 국장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죽기로 왜 죽습니까 여러분 더 심한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죽습니까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은 여기에 이제 김태규 판사 출신이죠 부장판사 직무대행을 항해서 방통위가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졸속 심의했다면서 선임한 이사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이런 겁니다 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니까 수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기억력 테스트 자리가 아니니 잘 들리니까 언성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종명 의원 왈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금방 떨지 말라 민주당 소송 최민희 팔짱을 끼고 웃거나 얼굴을 비비는데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김태규 왈 얼굴 비비는까지 뭐라고 하느냐 최민희 답변을 불실하니까 행사고발 의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수십 년을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에 끝날지 아니면 수백 년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박지원 씨 전현희 씨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익숙하시죠 강주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친문검사의 대표주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밑에 지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밑에 지배를 얼마나 오래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외면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전현희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그냥 전현희 의원의 사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게 다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제3의 정치 세력들이 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뽑아주니까 저렇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기까지는 윤 대통령이 아주 큰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그런 유튜브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을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양식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죠 대다수 국민들이 또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외면을 했으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불편한 사실이나 이런 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심리학자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현실을 다 외면하는 거죠 제가 이런 방송을 자주 하기 때문에 싫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진실을 알면 할수록 힘드니까 나중에 전부 다 터져가지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방어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전부 책임을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광복 79전에 보면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엉망칭창이 된 겁니다 겉은 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공재니까 비용은 함께 치러야 되지만 본인한테 당장 폐해가 안 시키니까 그냥 다 외면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특히 79주년 강봉일 날 아침에 이제 전현이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빼앗기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한말에 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잃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79주년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79주년 광복절 진짜 한국인들은 스스로 되돌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79주년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나라 앞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79주년 8.25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1,300여 명 정도가 여러분들 1,300여 명 정도의 답을 해가지고 첫째, 밝을 것으로 본다 39% 어둘 것으로 본다 56%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제 56%의 가운데서 왜 이런 답이 나왔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여러분께서 위인전,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을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고 있을까요 정말이지 미래가 암울합니다 국민들이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거죠 정교조가 합리화되고 난 다음에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치, 경제, 사법, 노동, 교육, 체육, 기업 등 썩지 않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둡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56% 요즘에 이렇게 한국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외세와 결탁에서 상대방을 뭡니까 무찌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일파 또 청국 및 청나라 쪽에 줄을 선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외세를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좌우익이 다투는 걸 보게 되면 좌는 우를 외세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냥 제거할 수 있으면 외세라도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통합 상태가 이제 바닥인 거죠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좌가 훨씬 더 심하겠죠 우파들을 괴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 힘이라도 빌려야 되면 빌려가 여러분들 없앨 것 같아요 자기 나라 민족을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럼 한 번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그냥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도 없고 개론하더라도 애를 적게 낳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젊고 튼튼한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게 정해진 거죠 그건 한국 미래의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상수 논리 좀 따져보자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의료 사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 것은 20년 30년 정도 가격을 다 묶었지 않습니까 가격을 묶고 여러분들 운영을 해 왔으니까 이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여러분들 지금 소위 의료 수가가 실질 의료 수가가 낮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건들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형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다음 지금 대학이 16년째 가격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건물은 근사하게 보일 겁니다 안은 어마어마하게 망가졌을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학이 가격 통제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에 완전히 뭡니까 수화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이 대학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연구비를 나눠주고 보조비를 나누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근래 국가 예산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정치 권력과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 권력이 점점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공공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지는 거죠 공공 영역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생산계층에게 조세 준조세를 더 떴거나 아니면 뭡니까 하폐발행을 증가시켜 국제를 증가시키는 국제를 증가시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치거든요 그 정치의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선거 결과를 이제 아무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뭔가 하니까 상수인 겁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선거가 상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상수가 돼버렸고 저출산이 그다음에 선거가 상수가 돼버린 겁니다 제 여러분들 주장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과학적이고 두 가지 여러분들 상수가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상수의 제약 조건 하에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뭡니까 한국은 저생산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 사태를 이야기할 때 젊은 의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뭐 좋은 이야기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 숫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표를 가진 사람들이 표가 적은 사람들을 약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족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전체 틀에서 보게 되면 79주년 8.25 광복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내려가는 길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 공공섹터가 이런 비대화되면 그냥 뭐 그걸 이렇게 이제 거기에 줄을 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의 정신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주 교육 이름이 확산되고 나면 한국의 40대 50대들이 특히 정치에서는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나는 교육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본래 한국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여러분들 생각에 뿌리가 없는 나라에서 관주도가 점점 확장돼가는 그러니까 자립자존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해척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빼먹을 것인가 그럼 나라 돈을 빼먹는 상황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생산계층의 여러분들 노동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착지할 것인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무당구다시 드시는 분들은 한국이 좋겠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라 드리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 변수가 아니고 상수를 몇 개를 보게 되면 그냥 한국 미래가 그냥 그대로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그런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를 보는 거 하니까 의료 사태를 보고 안세영 씨 사건도 그런 시각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79주년이 되어 그리고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는 다 안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원식 의장 강복절 경축식 불참 결정 다음에 정권 잡으면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도 다 바꿔버리겠죠 이 사람들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결의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씩 해먹을 건데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윤 대통령 나와 가지고 독립 영웅들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손예우를 달하겠다 그렇지만 본인 뭐 해먹고 나가고 나면 그걸 땡인 겁니다 본인이 뭐 전혀 의무를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방어기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대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귀를 막거나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성리를 외치는 그런 방송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정신성리 외치겠죠 어느 날 그것이 종언을 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